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소떡소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쩝 오옹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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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매콤해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네요 탕후루 너무 맛있어 코코넛 초콜릿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양념장 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4,500원 핫도그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네즈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오돌뼈 귀엽게 맛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맛있다 눈에 띄는 straw , 안의 아들이 정말 맛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오징어 치즈스틱 고춧가루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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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소시지 치즈볼 아삭아삭 아르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치즈볼 모짜렐라 치즈볼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오징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그리고 더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소시지 엄청 맛있어요 매콤한 아이스크림 짜파게티 너무 맛있어 참기름 치즈볼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치즈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먹지 않아서 먹어야 겠어요 먹지 않아서 먹지 않아서 먹지 않아서 먹어요